여기 수사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? 강해사 수법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수꾼으로 인터풀도 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대급이에요 니가 강해상이냐?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강이다 형님 여기 차장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 다들 정신 차려 눈치채는 끝난다 넌 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대사들 스탠바이 너 오늘 강해사 꼭 잡는다 너세요 좀 맞아야 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또무살 개구네 개XX이네 진짜 이씨 몰랐네? 아닙니다 ury야 아 trave via 蛯 suka 마라 왜 질문 금뜨라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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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가위 가위 감사합니다.